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에서 빅데이터를 이용해 범죄가 발생하기 전 예측합니다. 영화 속에 등장하는 프리크라임 시스템은 범죄가 일어날 시간과 장소, 범행을 저지를 사람까지 미리 예측해내고 이를 바탕으로 프리크라임 특수경찰이 미래의 범죄자들을 체포합니다. 현실에서도 이러한 시스템이 가능할까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리스크에 대한 것은 사실 범죄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리스크들이 있습니다. 크레딧 카드를 발매하는 기업이라든지 보험과 보험 관련되는 기업들, 많은 기업들이 있을 텐데 특히 이건 미국의 사례인데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정부 기업에서, 정부에서 이런 범죄랑 관련되는데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사람들이 좀 더 거기에 갔을 때 여기는 범죄가 많이 발생되는 곳이니까 내가 조심해야 되겠네. 내가 밤에 다닐 때라도 좀 더 낮에 다니도록 하고 밤에는 여기 다니면 안 되겠네라는 어떤 경고라고 해야 될까요? 범죄에 대한 경보 시스템을 만들어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샌프란시스코의 범죄 예방 시스템인데요. 어느 지역에 가면 여기 범죄 확률이 지금까지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약 6개월 정도 테스트를 해서 예보 정확도를 70%를 맞춰주는 그런데 그 지역도 어떤 그냥 단순한 절도라든지 아니면 마약이라든지에 따라서 이렇게 일어나는 구역이 상당히 다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은 범죄 지도 기반에서 나온 공통점이었는데요. 샌프란시스코는 이렇게 경사가 있잖아요. 산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대가 높은 지역, 지대가 높은 지역. 우리로 말하면 서울로 말하면 강북이 될 것 같은데요. 강북하고 강남하고 어디가 더 범죄가 많이 일어났냐를 분석한 결과가 참 재밌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강남 쪽에서 범죄가가, 평지 쪽에서 범죄가 더 많이 일어나고 산으로 올라갈수록 범죄가 적게 일어난다는 그런 경보 시스템도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빅데이터가 만드는 비즈니스 미래 지도 강의는 휴넷 또는 이페스코리아에서 유료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